다음 날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ちょっと 사람도 많구요 머리가 뽀글뽀글라지? 와 진짜 사람 너무 많아 시끄럽다 근데 거기서 도시락 싼 사람은 없어 우리 뿌 올리우리 돌아가는 거지? 아니면 이게 좀 이래서 그런가? 막혔나? 막힐 때가 있나? 아니 근데 좀 웃기긴 하다 사실 아니 숯받이 절로 가라고 진짜 절로 지금 찍으러 가요 숭민호다 숭민호다 유현이는 지금 찍으러 가요 음 신발 시작 전화 목소리가 웃기기 안할거지? 마지막 이도 마지막 머리 좀 넘겨 봐 무금 말고 주 Took 다소 잘 나온다 개인샷은 다 찍었고요 나 아까 영상 찍어보란 거야? 어 귀엽다 사자야 사자 사자야 저희 다 찍었고요 이제 도시락 먹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도시락 저희 싸고 수제 수제 먹어요 완전 맞아요 밥 먹읍시다 우리 그 컨셉 소진도 찍어야 돼 개 맛있겠다 잠시 잠시 맛있겠죠 이게 낭만인가 어리바리 어 지성이 이쪽 보여주셔야죠 우리 이거요 아 귀여운 친구들 다 같은 사람이야? 다 달라 올몰이다 나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다 같은 사람이야? 어 나 저코러 보인 것 같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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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어볼까요? 응 다 먹게 살 먹을 것 같아 응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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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 밑에도 더 있구나 원어다 맛있다 오 두고자 아시아파 짜잔 아 맞다 노래 네 엄마 안 돼 정말로 아 이거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나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해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줄 알았어 엄마는 해줘서 못해 응 아 됐어 응 응 눈박지보다 이렇게 같아 모두 문제의 감정 타라 야 앞에 안봐 등성하는 것 같아 여름낙 배수님 아 에완동무로 예약 아 안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들어갈 수 없는 날 여기나 다섯 번째 공원에서는 아 얘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오지마 오지마 죽여 죽여 오지마 죽여 죽여 이게 삐끗게 현실 오 겨우가 오지마 열 것 좀 통화하고 아 진짜 근데 뭐 찍어야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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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진짜 애기들께 언제 애기야 어른들 소유 응 머리도 다 아파 어머어머어머 아 그래도 16인분 안쓰는게 어디야 이제 미화돼서 그래 미화돼서 그래 홍보도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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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이 미쳤어요 어? 나 이거 죽은거지 아니야? 우와 사람 진짜 많아 내 사람 완전 많아 야야야 야야야 물 마시고 싶었어 벌써 쉬었어 아 이거 있었는데 이게 틀? 야야야 야야 야야야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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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